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년 지방직 7급 경제화 해설을 맡게 된 장성구라고 합니다. 자, 우선 시험 보시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문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요즘 추세에 부합해서 계산 문제가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시랑 거시가 이제 반반 이렇게 출제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난이도가 지난번 국가직보다는 조금 올라가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약간 계산 문제에서 좀 수준이 높은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약간 앞으로 경제학 시험 문제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뭐 자세한 해설 같은 것은 홈페이지에 우리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문제를 풀고 접근하는가 포인트별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과 관련해가지고 자료는 우리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출제 포인트라든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 것인지 음, 그리고 주로 이제 계산 문제를 힘들어 하셔가지고 계산 문제를 접근할 때 특히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별 출제 분포들을 보면 미시랑 거시가 반반씩 섞여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이고요. 음,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소비자 선택 이론, ICC 문제가 하나가 나오긴 했는데 생산자 이론은 잘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험에서는 뭐 생산자 이론, 거기 독점과 완전 경쟁 시장 음,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어떻게 시험을 대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면은 음, 하나도 빠짐없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계산 문제니까 계산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아마 좋은 성적을 얻지 않을까 합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시험 난이도는 약간 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난이도가 중이 된 이유는 계산 문제 비중이 좀 커져가지고 그래요. 계산 문제 비중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보통 말 문제나 이렇게 OX 같은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문제 푸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뒤로 미룬다고요. 계산 문제는 이게 숙달과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럼 시험장 가서는 이렇게 못 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계산 문제를 객관식 같은 거 풀 때 제일 먼저 좀 많이 신경 쓰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론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계산 문제를 먼저 정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비중 높아지는 거 그거 좀 주의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학원에서 강의 같은 걸 개설할 때 보면은 이론 강의도 있고요. 그리고 기초 문제 특강도 있고 그리고 계산 문제 특강도 있고요. 그리고 마무리 특강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학원 강의도 좀 많이 활용해 주세요. 특히 에드윌 동영상 같은 강의도 제가 카페테리아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약간 계산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때문에 짧게 한 5시간 정도 해가지고 기본적인 계산 지수부터 분수 계산부터 그래프 그리는 거 그런 걸 촬영해 놨으니까 그것도 한 잠깐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우선 뭐 바로 문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책형은 B형을 기준으로 할 거고요. 자 1번 문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 국적의 A는 2016년 1년 동안 한국에 거주하면서 일을 했는데요. 한국 소재 기업에서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대요. 한국 소재 어학원에서 연 500만 원 지불하고 한국을 또 배웠대요. 자 이 두 금액에 그 한국, 한국이죠. 2016년에 GDP와 그 다음에 GNI 요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 얼핏 보면 어렵고 얼핏 보면 쉬운데요. GDP라는 것은 D가 도메스틱이니까 우리나라 땅덩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나라 사람인가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A씨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잖아요. 미국 국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적의 사람이 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벌어간 거는 우리나라 한국의 GNP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여기서 일을 해서 5천만 원의 어떤 연봉을 받았다. 그럼 5천만 원의 가치를 창출했으니까 그거는 GDP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보다는 여러분들은 GDP랑 GNI 그 차이 정도 보시고요. 앞으로 시험 문제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면 요거는 생산과 관련된 지수죠. 프로덕트니까. 근데 요거는 인컴이잖아요. 이게 소득과 관련된 지표예요. 그래서 이게 후생과 관련된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둘의 차이는 뭐로 또 결정이 됩니까? 라고 하면 요 둘을 연결하는 게 교육 조건이에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하셔야 돼요. 기출도 많이 나와 있는데 교육 조건이 개선되면 어디가 더 커진다? 요거요. GNI가 커진다. 그런 것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2번 넘어갈게요. 자, 2번. 자, 2번은 시장 실패 관련된 얘기예요. 마켓이 제 기능을 잘 못하고 삐끄덕거리는 것을 시장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협의의 시장 실패에서는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점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재라든가 아니면 외부성이라든가 네, 요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장 실패가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평성 측면에서 소득 분배의 빈익빈 부익불 불평등이라고 할까? 네, 요것도 시장 실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시적인 시장 실패로 갔을 때는 우리가 실업과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실업과 인플레이션, 요런 것들도 하나의 시장 실패라고 광희의 개념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요, 1번, 기억에 보시면 사회적인 효율적,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다. 많은 얘기고요. 니은 보시면 공공재랑 외부성인데 이 공공재를요, 양의 외부성이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순수한 공공재를 우리가 뜻한다라고 하려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글고 포인트로 출제한 건데 자칫 잘못하면 막 암기하시면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가만히 잘 보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디귿도 그냥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자, 3번은요, 보니까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있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 프로덕트, 파서빌리티, 커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원점에 대해서 기존이 원점을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자, X제랑 Y제가 있는데 오목하면 이렇게 생긴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목한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연한 얘기인데 이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효율적인 점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선택할 수 없네요. 그래서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고 이 안에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거기 질문 4번을 보세요. 생산 가능 곡선 외부에 있는 점은 비효율적? 내부에 있는 게 실현불가능? 아니죠. 뒤박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그냥 점수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원점에 오목하다는 건 보통 X제 생산할 때 포기해야 되는 Y제가 점차 이렇게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생산 가능 곡선이 우아형하면 기회비용이 있다는 거고요.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 이렇게 되면 이 얘기는 기회비용이 채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쉬운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4번 보실게요. 4번 자 4번은 독점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독점 하면은 이제 보통 가격 차별을 중심으로 많이 내는데 독점에서 이윤 극대 산출량과 그리고 독점에서 이윤의 크기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독점 기업이 직면하는 시장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우아형하죠. 이렇게 우아형하고요. 수요 곡선 P가 돼요. 그리고 MR 곡선 기울기에 가파르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MC를 찾으셔야 되는데 MC가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MC가 한계 비용이 생산량과 관계없이 20 이렇게 똑같죠? 그래서 2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죠. 자 수요 곡선 어떻게 돼요? P가 P로 정리하시죠? 정리가 잘 돼 있네요. 30-Q 이렇게 돼 있고요. MR은 P보다 기울기 2배가 아파른 거 아시죠? 그러면 30-2Q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에 20하고 똑같아지는 점을 찾아가지고 이렇게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MR과 MC가 되니까 30-2Q가 20하고 똑같은 거 찾으면 되겠어요. 그럼 Q값이 5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 있죠? 노란 색깔로 할게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같아지는 점에서 5개가 이윤 곡제 산출량이고요. 가격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면 수요 곡선 여기 해당하는 만큼 여기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뭐 한 25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요기가 20이니까 그때 이윤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게 이윤이다 보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 한계 비용이 생산량과 관련 없이 일정하고 그러면 이제 고정 비용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제자는 머릿속에 그렇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한 거고요. 어렵진 않은데 몇 번 반복해서 좀 풀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5번은 탄력성과 관련된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탄력성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렇게 계산하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델타 P분의 델타 Q 그 다음 Q분의 P 이렇게 돼요. 자 요게 뭐라고요? 기울기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작아질수록 탄력성이 커지고요. 기울기가 커질수록 탄력성이 작아진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냥 요거 요거 요거. 요거는 어디 위치에 있는가 이걸 의미하네요. 보통 기울기가 일정한 경우에 수요 곡선의 탄력성이 여기가 Q라 그러고 P라 그러면 우아하는 직선을 쫙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요 위치에 따라 달라요. 근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P가 커질수록 Q가 작아질수록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갈수록 P가 커질수록 Q가 작아질수록 탄력성이 더 커진다.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요 수요 곡선의 탄력성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요게 A점에서 탄력성이면 점점점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모분의 분자 또는 요기서도 되고 분모분의 분자 뭐 요게 이제 늘상 계산 문제로 나오니까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맞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필수제에 비해서 사치제 수요는 가격 변화보다 필수제가 탄력성이 좀 더 작죠. 그쵸? 그리고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일 때 총지출은 최대가 된다. 뭐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기본 강의할 때 많이 보기도 하는 거죠. 총수입 총지출할 때 분모분의 분자니까 이게 정 가운데 있잖아요. 점점점에서 똑같이 나누는 부분에서 우리가 총수입이 극대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정리하면 이게 MR이 제로가 되는 요 TR이 미분해서 미분한 MR이 제로가 되는 그때가 총수입이 극대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난이도 별표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4번도 그냥 같이 보시면 되겠죠. 우아형하는 거 할 때 어디에 위치했느냐에 따라 탄력성이 달라지고 이미의 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기울기 역수가 아니라 요거까지 있어요. 기울기 역수뿐만 아니라 요거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언급 안 해서 띵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6번 볼게요. 자, 6번 경제성장과 관련해서는 솔로 모형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다음엔 그러면 내생적 성장이론이 원래 좀 더 중요해요. 그런데 공부를 위해서는 솔로 모형이 의미가 있어서 여기서는 뭐 두 문제씩이나 나왔는데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엔 성장회계 방정식이라든가 내생적 성장이론, 그걸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보시면 틀린 것 찾는 건데요. 우리가 솔로 모형에서는요.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요 표현이 제일 유명한 질문이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뭐로 해결될 수 있냐면 지속적인 기술 진보로만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쵸? 그 이외에 뭐 자본이 증가하거나 저축률이 증가하거나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은 일시적인 성장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4번에 보시면은 자본축적만으로도 지속적인 성장? 띵! 이렇게 됩니다. 기술 진보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할 수 없다. 물론 그 기술 진보 앞에 또 지속적인 그런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약간 커먼 센스로 그냥 보시면 돼요. 만약에 4번이 없다라고 하면 어? 기술 진보 없이는? 근데 이건 지속적인 그게 빠졌으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는 4번이 틀렸기 때문에 1번은 아, 지속적인 기술 진보를 뜻하는구나. 그렇게 약간 그런 출제자의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어, 자꾸 너무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지고 틀리고 그래요. 사실은 이게 지문도 짧고 보기 지문도 4개고 객관식이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출제자의 어떤 어떤 개념 컨셉과 바운데리에서 접근하는가? 그걸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2번의 정상상태라든가 그런 거 중요하고 한계생산 체감하죠? 콥덩글라스 생산함수 CRS를 가정하는 외생적 기술 진보를 이용한다. 뭐 무난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번 한번 볼게요. 7번 자, 7번은요.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죠. 그래서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해가지고요. 뭐를 만들어요? 기업이. Q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때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보는 게 이게 생산이라고 생산. 그래서 노동과 자본을 쏟아버서 Q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거꾸로 보는 게 비용이에요. 비용. 거꾸로 이렇게 보는 게. 이게 비용. 이 비용함수죠. 보통 어떻게 하냐면 총비용함수는 노동에 대한 비용과 자본에 대한 비용 이렇게 주어지고요. 원래 총비용도 이렇게 써도 되지만 우리가 암묵적으로 Q에 대한 함수를 쓴다고요. 그때 W랑 R이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그리고 보통 시험 문제에 흔히 나오는 게 여기 나오는 것도 비슷한데 이 K도 고정시켜요. K도 고정시켜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L과 Q와의 관계를 이렇게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죠. 그럼 이 L을 여기다가 대입하시게 되면 그러면 그냥 Q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랬을 때 거기 Q에 관련된 문제를 뭐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거기 보시면 끝에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규모의 경제로 연결시켰는데 규모의 경제가 뭐예요? 생산이 증가할 때 평균 비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비용을 구하시면 되죠. 이렇게 AC를 구하셨을 때 AC의 최소점 왼쪽에 위치하는 이 부분이 규모의 경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AC가 최소점 되는 그까지가 생산량이 얼마인가 그걸 구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에 자세히 넣어놨는데 이거 잘 봐보세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선은 TC를 구하셔야죠. 그럼 TC는 이거 다시 쓸게요. TC는 여기 보시면 W, L 이렇게 있는데 W, L R, K 이렇게 있죠. R, K 이렇게 있는데 W가 얼마예요? W가 1 그리고 R은 9 이렇게 주어졌네요. 얘가 1 얘는 9 이렇게 있고요. K가 얼마예요? K가 또 1 이렇게 있네요. K가 1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Q를 보니까 생산함수가 Q는 루트 LK인데 K가 1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K인데 이것도 1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뭐 보이지 않으세요? 그냥 그럼 이거 L로 정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제곱하면 돼요. L은 Q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자 W1이죠. L인데 Q의 제곱이고 이거는 그냥 9구 끝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럼 평균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Q를 나누면 되죠? Q 플러스 Q 분의 9 해가지고요. 이게 가장 작아지는 점 한 번 미분해서 제로 놓으면 되죠. 역시 이것도 개선 문제죠. 그러니까 다 개선 문제예요. 알고 보면 앞에서 이것도 계산 이것도 계산 독점도 계산 그 외에는 난이도가 확 낮아져요. 그러니까 개선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을 한 번 볼게요. 8번 8번은 실업률과 고용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8시간 이상 일을 했는데 무급 가족 종사자 그리고 취업자라고 봐야죠. 실망실업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업률과 고용률 계산하는 그건데 해설에 제가 박스로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좀 잘 한 번 봐보세요. 뭐냐면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15세 미만 인구는 빼요. 15세 이상은 그 이상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비경활 인구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것을 경활 인구인데 그 중에 취업자랑 실업자 이렇게 된다고요. 이 계산하는 문제로 좀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사실 말은 이랬지만 개선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실업률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하면 실업률은 이거요. 경활 인구라고 하는데 취업자 수랑 실업자 수에서 실업자 수 곱하기 팩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고용률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은 거기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심히 취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실망 실업자는 이거예요. 실업상태에 있었는데요. 어휴 이제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잘 안 구해져요. 그래서 에이 포기 해서 일할 의사가 없어서 비경활 인구를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면 요건 실업률이 오히려 떨어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실망 실업자가 거기 보시면 실업자에는 포함이 아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떨어지고 얘가 떨어져서 실망 실업자가 많아지면 오히려 실업률은 낮아지는 좋아지는 그러니까 공식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이거예요. 자 밑에 이게 모집단이 되는 요거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가 이렇게요. 노동 가능 인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률은 요거요. 비경활 인구 더하기 취업자 수 실업자 수 해서 고용자 수 고용률이니까 이렇게 계산해요. 그러니까 분모를 좀 더 넓게 가져가서 이런 실망 실업자를 캡처해내겠다. 그런 의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분에 보시면은요.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이 주어지면 고용률을 뭐 알 수 있다. 뭐 틀린 거 찾는 건데 뭐 그렇게 되는 것이고 4분에 보시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일정할 때 실업률이 높아지면 고용률이 낮아진다. 그것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설에 넣어놨으니까 그 밑에 해설에 요거 잘 구하는 공식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계산 문제로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에 9번 봅시다. 9번 9번 9번은요. 9번은요. 구르노 반응 곡선을 구하는 거예요. 구르노의 반응 곡선 이거요. 거기에 해설을 제가 보면 무지막지하게 막 해서 계산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심플해요. 연습만 몇 번 하면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에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는 계산 문제가 뭐 엄청 새로운 창의적인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풀어봤냐 안 풀어봤냐 정도의 수준이고요. 풀어봤으면 응용력은 약간 응용되는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유명한 정형화된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해서 여기서 뭐 한 번에 설명드린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간단히 아이디어만 말씀드리면 시장의 가격은 50- 5Q 이렇게 있는데 요 Q 있잖아요. 요 Q가 이제 두 기업의 생산량이 같이 이렇게 합해진 거다라는 것만 좀 잘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기업 A가 있습니다. A의 비용이 거기 있죠? 그래서 TCA가 거기 있는데 음 그냥 거기 보시면은 MCA라고 할게요. 그래서 MCA 하면은 A로 미분하면 되죠? 10 이렇게 있고요. MCB 이렇게 하면 거기 보시면 15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함수를 그대로 쭉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이거 A로 어차피 할까봐 저는 이렇게 써있는데 안 하려면 그냥 여기다가 그냥 비용으로 그냥 넣어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TCA 있고 TCB 있고 그냥 쓰시면 돼요. 하나만 해볼게요. 자, 기업 A의 이윤을 찾습니다. 하면은 TRA에서 TCA를 빼면 되는 거예요. 자, TR이 뭐예요? 총수입이. 얼마짜리 몇 개 팔았니? 이거예요. P 곱하이 Q잖아요. P 곱하이 Q. 그러니까 P가 이거잖아요. 이걸 더할 때 계산할 때 50에다가 마이너스 5 이걸로 쪼개 쓰면 되는 거예요. Q A 플러스 Q B 이게 클루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P죠? 그 다음 Q 할 때 자기가 얼마나 생산했니?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겠고 TC는 여기 그대로 쓰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쫙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거 얼마 안 걸립니다. 시간 절대 이게 편법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왜 다른 방법 없어요? 아셨죠? 아니면 뭐 기도해서 운으로 찍는 방법밖에 없는데 자기가 생산을 해가지고요. 이윤 이거를 해서 빵 놓으면 이게 바로 기업 A의 반응 곡선 그걸 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여기서는 두 기업의 균형 생산량을 구하세요 나왔는데 사실 실제 문제에서는 기업의 반응 곡선을 구하세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0번 볼게요. 10번 10번은 이 기간 소비 모형과 관련된 그건데 시점 간 자원 배분이죠? 시점 간 자원 배분 모형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효용함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라고 하면 효용함수는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줄에 C1, C2 이렇게 있네요. 음 그렇죠? 자 예산 제약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Y1 플러스 Y2 자 미래 거는 1 플러스 R로 할인해주고요. C1 플러스 C2 1 아이고 C2 1 플러스 R로 할인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C1이고 C2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요거요. 이 효용함수를 우리가 무찰모국선으로 반영하죠. 그래서 쭉 해서 여기다 나타냅니다. 무찰모국선 이렇게. 그 다음 예산 제약식과 관련된 게 요거에요. 요거. 그래서 내가 선택 가능한 영역 뜻하는데 선택 가능한 영역이 이렇게 돼 있죠. 초기점이 거기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초기점이 거기 보니까 처음에 소득이 1기의 소득이 100 2기 소득이 120일 이렇게 있어요. 요걸 오메가점 초기에 100 120일 이렇게 있습니다. Y2 100이 초기 부존점점 이렇게 나타내요. 근데 이 사람의 무찰모국선을 아이고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요렇게 만약에 결정됐다 라고 하면 이거는 소비점이 기존에 소득은 100인데 더 많이 했잖아요. 이거는 자입자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무찰모국선이 요렇게 지났어요. 요렇게 요렇게 지나면 B와 같은 사람은 이 경우에는 오히려 저축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축자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용극대화하는 것은 거기 나와있는 것처럼 뭐 설명 잘 나와있으니까 직접 요것도 개선 문제네요. 대입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기 나와있는 MRS 1, 2가 예산선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R과 같아진다.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해보시고요. 유동성 제약이 발생하게 되면 예산선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돈을 쓰고 싶어도 이렇게 차입자 같은 경우에 돈을 못 써요. 그래서 이쪽으로 끊어져요. 이게 쭉 날아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소비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것도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10번까지 풀었고요. 다음에 11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보시죠. 자 여기까지만 지울게요. 자 11번 문제 좀 한번 보세요. 11번 이건 신용승수 관련된 계산 문제네요. 이거는 뭐 계산 문제지만 그냥 점수를 주려고 만든 거죠. 거기 보니까 지급준비율이 0.2네요. 그러면 통화승수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0.2 분의 1 이렇게 나타내는 거 보시면 돼요. 여기서 승수가 5가 된다. 끝! 이렇게 되겠죠. 간단하네요. 12번 볼게요. 자 이게 12번은 러너지수예요. 러너지수. 그러니까 독점력을 독점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러너지수가 있고요. 러너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독점이면은 한계비용보다 가격을 더 높여서 덤탕이를 씌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차가는 거죠. 가격이 있고 한계비용을 더 높게 가격 훨씬 더 가격을 한계비용보다 높게 측정하니까 이 차이 완전경제일 땐 어떻게 돼요? P가 MC랑 똑같으니까 러너지수는 빵!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R5 공식을 집어넣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MC라는 게 MR하고 똑같고요. MR은 P1- 탄력성분의 1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시게 되면 암으로써 로빈슨 공식이죠. R5 공식이에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싹싹싹 지워져가지고 탄력성분의 1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바로 우리는 힉스의 지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탄력성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여기서는 러너지수 값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를 구하시고 MC를 이용해서 P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MC와의 차이를 구하시면 돼요. P가 어떻게 돼 있어요? P가 거꾸로 하니까 100-Q가 되고요. MR은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 2배 가파르게 하면 되겠죠? 100-EQ가 되고요. MC는 어떻게 돼요? 거기 보니까 MC는 TC를 Q로 미분하면 20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20 이게 MC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점점 해서 여기가 독점 시장의 가격이 돼서 점점점 이게 가격 이게 얼마가 되나요? 60 이렇게 나오나 봐요. 20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집어넣으면 되죠. 60분의 60 빼기 20 아셨죠? 에코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여기까지는 난이도가 다 그냥 별표 하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13번 풀어볼게요. 자, 13번 문제는 뭐예요? 또 GDP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거시경제 파트 문제는 뭐 ISLM 같이 막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막 나오기보다는 13번 이렇게 GDP나 승수 그런 거 계산하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GDP 측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3면 등가의 법칙이 있죠. 그래서 이 튜브 모양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가게가 있고 여기 기업이 있어요. 물건을 기업이 생산을 하죠. 이 튜브 안에 물이 흘러가는 거 보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가게는 돈을 지출합니다. 기업은 생산을 하고요. 가게는 노동과 자본을 공급해서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은 그걸 가지고 물건을 생산하고 돈을 벌고 번 돈의 일부를 노동과 자본 같은 생산 요소를 제공한 요소 소득자에게 나눠주네요. 그래서 이 3가지 측면이 같다.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생산 같은 경우 할 때는 이게 이제 중간에 반복돼서 생산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밀이 있고 밀가루가 있고 그 다음 빵을 생산한다라고 하면 밀이 있고 밀가루가 있고 빵인데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밀은 3번 더해지고 밀가루는 2번 더해지고 이렇게 중복 계산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라고 하면 각 생산 단계에서 이 파란색깔 칠한 만큼 가치가 창출되는 이 value added 되는 그냥 부가가치로 쓸게요. 부가가치의 합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아니면 또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최종 생산 빵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최종 생산물을 그냥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물의 어떤 가치를 포함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 중간 생산물 중간 투입물의 시장 가치를 합하는 좀 말도 안 되는 지문이 나와 있네요. 음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14번 볼게요. 14번도 이거 난이도 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케인잔의 승수이론 관련된 균형 국민소득 구하는 그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Y는 C I G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있습니다. 주어진 정보를 다 집어넣으면 균형 국민소득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죠. 거기 보시면 C 있습니다. C 집어넣을게요. 이거요. 박스에 나와 있네요. 200 플러스 한계 소비 성향이 0.5예요. 5Y 이렇게 있고요. I 얼마인가요? 100 정부 지출 100 X 수출이에요. 100 export죠. 수입 수입은 거기다 또 집어넣네요. 거기 보니까 50 플러스 0.3Y 그래서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이게 한계 소비 성향이죠. 한계 소비 성향 승수 승수 관련해서 공식 알고 계셔도 좋아요. 이거는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입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해서 한계 수입 성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여기서는 어떤 걸 물어봤냐면 문제를 볼게요. 정부 지출이 100에서 이렇게 200으로 증가했대요. 그랬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정부 지출이 증가했을 때 승수가 몇 배 커져서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게 이런 관계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예요. 승수 공식을 써서 하거나 아니면 정부 지출 100일 때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200을 댔을 때 값을 구하고 두 가지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직접 대입하는 것은 어렵다기보다는 계산 연습 아셨죠? 귀찮아도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시면 고득점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쉬운 문제니까 그 정도로 갈게요. 자 15번 한번 볼게요. 네 여기 한번 보시죠. 15번 자 15번은요 거기 어느 재화시장에서 가격 수용자 거기 밑줄 치세요. 가격 수용자라는 것은 완전 경쟁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쟁시장이면 시장에서의 가격이 고정돼 있어요.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것을 가격 수용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가격 수용자 할 때 비용 암수가 거기 있고 판매 가격이 85예요. 그러니까 P가 85라는 정보를 제공했고요. 이윤 극대 산출량을 구하려면 거기 MC를 구하셔야 되는데 거기 TC를 Q로 미분을 해요. 그러면 O 플러스 자 2가 내려오면 40분의 1 Q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뭘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생산량을 구하고 생산자 잉여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쭉 보시면은요 MC가 이렇게 생겼네 Q가 0일 때는 여기 P라고 쓸게요. P가 0일 때는 절편이 O예요. 기울기는 4분의 1 이렇게 있어요. MC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P가 85예요. 이렇게 P가 이렇게 85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 같아질 때 이용 극대 산출량을 정할 수 있네요. 이거 같으면 3200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또 하나 뭘 구하라고 했냐면 생산자 잉여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받은 총수입은 이만큼인데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이 밑에가 들어간 코스트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만큼만 받아도 되는데 실제 훨씬 더 이렇게 많이 받았잖아요. 노란 색깔만큼 이걸 우리가 생산자 잉여 삼각형 면접 구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200 곱하기 이거 차이가 80이네요. 80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다음 16번 한번 볼게요. 자 16번은 레온 TF 역설 얘기하고 있는데요. 레온 TF 역설 이런 건 뭐죠? 자 만약에 A국가라고 할게요. 한국이라고 할까요? 한국이 있고 미국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한국은 좀 노동이 많아요. 자본은 좀 적고 미국은 자본이 많고요. 노동이 적어요. 근데 어떤 X제는 쌀이라고 그러고요. 쌀은 우리가 노동을 많이 써야 좋은 것이고 Y제는 좀 이게 컴퓨터라고 할게요. 자본을 많이 쓰는 생산 방식 자본지백적 생산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한국은 노동이 많으니까 쌀을 생산할 때 좋겠어요? 컴퓨터 생산할 때 좋겠어요? 노동이 많으면 노동했을 때 유리한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핵시올린 정리는 바로 뭐냐면 한국은 노동이 많으니까 당연히 쌀에 비교의가 있어서 쌀을 생산해서 수출하고 미국은 컴퓨터에 비교의가 있으니까 오히려 컴퓨터를 수출해야 된다는 거죠. 자본이 풍부하니까. 근데 핵시올린 정리는 이러건데 번 레온티에프라는 학자가 봤더니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본이 집약적인 국가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노동집약제를 수출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거기에 의문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1번에 나와있는 제품의 성숙단계 인적자본 천연자원 아니면 노동의 생산성 등등등 그런 걸로 해서 이 두 가지 이 둘 다 노벨상과 훌륭한 학자거든요. 싸워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중재시켜야 되니까 이걸 설명하려고 레온티에프가 제기한 역설을 설명하려고 많은 이론들이 등장했는데 1번 같은 그런 얘기를 다 시시꼴까 알 건 없어요. 아셨죠? 맞는 얘기고 밑에 이게 자본장비율이라는 자본집약도라는 그게 바로 이 얘기인데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2차 세계대는 이후 거기 봤을 땐 자본이 풍부국인 그래서 L분의 K가 큰 나라인지 알았더니 하이안 국가인지 알았더니 아이고 이상하게 작더라 뭐 그런 거를 얘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그것도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래서 이 핵셔올린 정리 레온티에프의 역설 그 다음에 뭐 요소가격 균등화 현상 사멜슨 스톨퍼 립진 스키 정리 이 4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걸 막 화살표로 거가지고 내용이 어떻게 변하면 이거보다 컨셉으로 크게 한꺼번에 확 이렇게 와닿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 풀 때 못 풀어요. 네 다음 17번 볼게요. 자 17번이 지방지기일 때 가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금융시장 관련해서 좀 이렇게 나오는데 시장 이자율이 상승할 때 액면가 동일한 액면가를 가는 채권의 가격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서로 반비례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자율은 서로 뭐라고 쓸까요? 이자율은 반비례한다. 요 관계요. 요 관계를 물어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 해설에 제가 다른 교수님 책을 좀 정리해서 좀 넣어놓긴 했는데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막 깊게 할 건 아니고 이렇게 문제 풀면서 하나씩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한번 보시면 자 4번 한번 볼게요. 무 2표체 무 2표체 2표체 설명해놨는데 그냥 참고로 보시고 가격 위험은 장기체보다 단기체가 더 크다. 아니죠. 당연히 단기랑 장기랑 어떻게 돼요? 아니 돈을 빌려줬는데 내일 내일 준대 그거랑 돈을 빌려줬는데 10년 후에 준대 어떤 게 리스크가 크겠어요? 아니 당연히 장기체가 훨씬 더 리스크가 크죠. 그런 의미에서는 난이도가 별표 하나예요. 그런데 당황할 만한 뭐 무 2표체 2표체 이런 게 있어가지고 헉 할까봐 별표를 세게 뒀어요. 아무튼 그나마 난이도 1등으로 선정을 했고요. 18번 한번 볼게요. 자 거기에 A국의 소득세제에 대한 특성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소득에서 소득세를 뺀 게 이제 최종소득이고 조세 보니까 소득이 천만원 미만일 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러면 수평측에 이렇게 해서 텍스의 크기로 하고 소득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자 5천만원까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 소득세를 안 낸대요. 그러니까 빵 이렇게 되는 거죠. 모양이 이렇게 될 거예요. 소득세가 빵. 한계세율을 하면 그 다음에 소득이 높아져서 5천만원 이상이 되면 소득세율이 20%예요. 그래서 텍스 레이스로 바꿀게요. 세율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세율이 20% 이렇게요. 이게 점점점 20% 이렇게 되네요. 자 이거를요. 우리가 음 할 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거기 보니까 거기 보시면 그 두 번째 동그란 박스에서 두 번째 보세요. 5천만원 이상이면 세율이 20%인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원 미만일 때는 텍스가 제로가 되고 5천만원 이상일 때는 텍스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다가 20%니까 Y에다가 5천 이런 형태를 지녀요. 이게 이제 부의 소득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제가 해설을 그렇게 달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막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거기 소득 Y가 있고요. 직접 구하세요. 그냥 몇 개만. 그 다음에 가처분 소득 T를 뺀 거고 그 다음에 가처분 소득 이게 가처분 소득이에요. Y로 나누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세금이 Y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직접 구해보세요. 그래서 5천만원까지는 빵이죠. 소득이 5천이니까 빵이고 그러니까 얘는 세금 안 냈으니까 그냥 5천이고요. 그 다음 얘는 소득이 5천인데 가처분 소득이에요. YD 디스포저블 그래서 1이고 얘는 빵이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6천 해놨습니다. 6천일 때 어떻게 됩니까? 5천만원 넘어서는 게 천만원 넘어섰죠. 그쵸. 6천에서 5천 빼면 천만원에 20%니까 세금이 2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있고 그러면 이거는 6천에서 200을 뺀 게 5천8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Y분의 YD Y6천 분의 5천8백 하니까 엑셀로 계산해봤거든요. 0.97 이렇게 나와요. 0.03 점차 보니까 이거 값은 어떻게 돼요? 소득의 커짐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거요. 소득분의 가처분 소득의 값은 점차 떨어지는 거 알 수 있네요. 하락하고요. 하락 얘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죠? 일루 갈수록 상승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팁인데 실제 막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객관식의 특성이죠. 주관식을 이렇게 쓰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식 할 땐 그런 팁을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다음 19번, 20번 이렇게 풀어볼게요. 19번은 사실 좀 과하게 냈어요. 왜 과하게 냈냐 하면 지금까지 모든 시험에서는 자본이동이 불완전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자본이동이 완전 이동 완전한 경우 그래서 자본이동이 거기 보시면 이동이 완전하게 자유로운 경우에는 이제 BP가 수평 이런 형태를 지녀요. 그래서 BP 곡선이 수평 이렇게 되고 IS, LM 이렇게 되죠. 먼데플레밍 모델이죠. 그래서 뭐 매년 나와요. 국가직에서도 나왔고 이거 할 때는 주로 이제 고재변금 그걸 활용하면 되죠. 얼핏 이제 문제가 다 풀리게 됩니다. 여기서도 자본이동이 불완전하고 빼고 변동환율 제도에서 소규모 개방경제일 때 확장적 재정정책이에요. 그래서 원래 변동환율 제도에서 금융정책이 효과적이고 재정정책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 수업시간에는 이거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가지고 이건 잘 설명 안 드리기도 해요. 그리고 교재에서는 보통 교수님 책 뒤에 부록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이게 나왔다라는 상징은 두 개를 넣기는 했는데 별표를 약간 앞으로 난이도가 좀 올라갈 거다라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전종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본이동이 불완전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자본이동이 완전히 불가능이면 BP가 수직 완전 자유로우면 수평 그리고 불완전하면 BP가 우상향 이렇게요. 거기 제가 해설 그림을 좀 잘 그려놨는데 좀 잘 봐주세요. 물론 LM 곡선보다 좀 IS보다는 이렇게 있고 LM보다는 좀 완만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평인 상태인데 약간 우상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A와 B, C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자 IS를 우측이동시키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게 되면 BP보다 여기 이자율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가면 어떤 게 됩니까? 라고 하면 달러가 국내에 막 들어오죠. 달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환율 달러의 가격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율이 하락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수입이 순수출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IS가 좌측으로 이동한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좀 거기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해소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국제수지가 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 때문에 여기 순수출이 돼서 BP가 국제수지가 적자가 되니까 상방으로 이동한다. 그거 하나만 더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림 잘 그려놨으니까 한 번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나오게 되면 BP가 수평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시고 그게 나는 완벽히 됐다. 그럼 이제 이거 하나 하시고 이렇게 불안전해서 우상향하는 거는 경제학시험 문제가 되게 많이 보잖아요. 거기서 뭐 글쎄 한 100문제 중에서 한 문제 나올까 그리고 대부분은 다 수평으로 하니까 그걸 먼저 잘 해두세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아예 이 위에 나와있는 BP가 수평인 거를 날리지 마시라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다음 20번 볼게요. 자 또 솔로 모형이에요. 거기 보니까 현재 정상 상태에서 거기 보시면 총생산 함수가 이거 아시죠? 1인당 자본의 소비가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되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황금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이렇게 여기는 인구도 없고 감가상관만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Y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축률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S Y 뭐 FX 해도 되고 이때가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균제 상태 이렇게 나타내는데 소비가 언제가 소비 극대화가 됩니까? 라고 하면 이게 소비가 되는 거죠. 전체 Y에서 이만큼이 저축률이니까 이만큼이 저축이에요. 저축 그래서 이걸 S라고 한 거예요. 이 저축률이니까 이걸 그냥 뺄까요? 그냥 뭐 거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무튼 뭐 S라고 이걸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라고 하시고 요게 이제 소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소비 소비가 극대되는 상태는 어느 상태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그게 이제 균제 상태가 요게 나와 있는 요거의 접선의 기울기랑 요거 기울기가 같을 때다 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음 요 우리가 이제 생산함수가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문제에서 생산함수가 2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본의 분배 몫이 2분의 1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노동소득의 분배 몫이 2분의 1이고 노동자가 소비하는 게 50일 때가 절반 2분의 1일 때가 극대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금 현재 저축률이 40%인데 50이 골든 룰 상황이니까 저축률이 50으로 증가하면 소비와 생산은 다 증가해요. 근데 여기가 맥스 균제 상태면 소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소비를 나타내면 요 때가 소비가 극대되고 나중에 더 가면 소비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도 국민소득은 증가하겠죠. 그렇지만 소비는 감소한다고요. 그래서 황금률을 지나가면 그러니까 거기 나와있는 것처럼 3번 4번에 보면 저축률이 60%를 상승하게 되면 오히려 1인당 산출은 증가하죠. 근데 소비는 맥스를 넘어서니까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표는 하나라고 하긴 그래요. 요건 어떻게 보면 감을 못 잡을 수 있긴 한데 뭐 2개 아니면 3개까지 넣어도 될 수 있긴 하지만 그냥 좀 가볍게 보면 또 하나 이렇게 볼 수 있어서 하나 넣는데 한 2개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 자 소모 문제 중에서요 우리가 계산 문제 비중이 한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경제학 시험의 추세에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 문제만 따로 나중에 풀어보는 특강 시간도 마련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난이도가 별표 2개 이상 되는 게 사실은 한 4문제까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4문제 정도 그러니까 보통 제 생각에는 한 80점 정도 좀 더 받으면 좋겠는데 한 85점 정도 받으시면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약간 경제학적 센스를 활용하시면 90점 정도 이상은 충분히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 수준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수험 공부하시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만약에 시험을 열심히 보신 분들은 잠시 결과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만약에 경제학을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자꾸 요령이나 그리고 쓸데없이 시험에 안 나오는 것을 확대하지 마시고 출제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제대로 이해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무슨 공식 암기하시거나 이런 요행 앞으로는 절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강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수고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